연어 묵은지 빠질 수 없습니다. 탄탄하고 담백한 연어 살의 매콤한 묵은지와의 조합이라니 그야말로 환상의 궁합이 따로 없습니다. 담백한 맛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통째로 구워낸 연어구이는 어떠십니까? 고소합니다. 분홍빛 속살과 담백한 풍미로 입맛을 살아남는 연어 그야말로 바다의 팔방미인입니다. 그 힘찬 연어의 생명력. 내년 우리나라 남대천에서 살아 숨쉬기를 기대합니다. 연어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는데요. 연어들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남대천 고향. 연어들의 고향. 지금처럼 깨끗하게 유지된다면 더욱 좋겠죠. 내년에도 연어들 또 만나자. 신경이 잘 받네요. 계속해서 우리 장수하는 어르신들 만나러 가 보겠습니다. 건강백세 박광고만 아나운서. 이번 주 건강백세 주인공은 올해 딱 100살이 되신 조일레 할머니십니다. 조일레 할머니 주위의 부러움을 많이 받으시는데 바로 효부와 효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효도를 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번 주 건강백세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제작진이 달려간 이곳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전남 강림의 작은 마을입니다. 쇠소리도 들리고요. 어머니 서울서 손님들 하셨네요. 이렇게 해라 모르지만. 으쌰. 어머니 서울서 손님들 하셨어요. 서울서 손님들 하셨어요. 손님 왜겠어요.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할머니 오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00살이요. 정말요. 네. 기다렸다는 듯 한복을 곧게 차려입은 할머니. 1914년생 딱 100세십니다. 할머니 멋있다고. 네. 이쁘다고. 우리 아들이디 내가 이쁘라오. 아드님이 더 예뻐요? 예. 그러지라. 요만해지도 내 속을 안 상해. 요만해지도 내 속을 안 상해. 매일 이리 와드리고 안 상할게. 내가 편안할게 좋아. 자 건강 100세 오늘의 주인공. 100세 조일래 할머니입니다. 자 이렇게 달기 목청껏 아침을 알리는 오전 8시. 한창 식사를 준비하는 며느리 연철씨의 손길이 풍조합니다. 집에도 조일래씨 식사합시다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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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면 불러요. 조일래씨라고. 우리 어머니가 예쁜 놈 부른다고. 조일래씨라고. 그러세요? 조일래씨 엄마랑 이쁘게 아니라고 안 나오시오. 식사하시라고. 아이고 단장하고 계시네. 머리를 어머니 한번 잘라줄까라. 잘랄게 잘라버려. 머리를? 예. 비키사람께. 돈 몇 번 안 들게 잘라버려. 돈 안 들어도 잘라줘. 그냥. 걱정 말할게. 머리카락 막 이렇게 빠져. 아니 너보고 비키지 마. 잘라버려 한번. 너보고 비키지 마. 자 머리카락 빠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아들 정식씨의 성화에도 할머니는 20년째 쪽머리를 고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짧으면 안 되겠죠. 자 할머니가 단장하시는 동안 또 푸짐한 아침쌍이 차려졌습니다. 하하. 할머니 내가 될게 내가. 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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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없어. 있어. 자 며느리 연초씨는 늘 이가 없는 할머니를 위해서 무르고 부드러운 반찬을 챙겨드립니다. 며느님 음식 솜씨가 어때요. 무엇이야. 맛이 어떠냐고. 다 맛나라. 맛이 없으면 뭐 먹어. 맛이 없으면 뭐 먹는다고 해. 그래서 이댁밥상은 언제나 할머니의 입맛에 맞게 터려집니다. 딱딱한 게 안 보여. 그렇죠. 커피 한 잔을 타도 꼭 할머니 뜻을 살핀다는. 어머니 설탕 몇 개 드리라. 설탕 달게. 그냥 이렇게 난다. 두 스푼 넣어도 마다. 이걸 이렇게 금방 였는데 이렇게 한 스푼 넣어드려야지. 큰 걸로 하죠. 그렇게 하죠. 콜iren.